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경인여대는 교지 확보를 많이 확신해서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교육환경 개선시켜서 할 수 있대서 좋은 일이고 계양구 주민들은 민원 해결이 돼서 좋은 일이고 또 국방부는 이곳에 최신 건물과 최신 시설의 훈련장을 짓게 돼서 좋은 일이고 지난 3월 9일 날 국방부 시설본부와 경인여에 대해 합의각서를 체결해서 오늘 착공식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 2019년 12월 말까지 이 공사를 완공하게 되면 2개월간의 감정평감이 정산을 거쳐서 2월 말에 소유권 이전으로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.